아 아 현실 반영 끝내준다 포그가 쏟아지는 말레이시아 세팡 입니다 703이요 어? 700살이면 높은거 아니야? 몇강인데요? 제가 3강 쓰고 있었는데 제가 3강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아, 노강이에요? 아, 이거 지금 경기 못하는거 아니고 레드플렉 암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 이거는 안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800까지 있어요? 뭐 오늘 내가 안했어 어제까지 하고 많이 한거 같아서 평일에 또 보고 심심하면 할 수도 있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물차 물차 너무 오는데요? 저거 태블렛 고장난다 저거 태블렛 저 비오는데 저렇게 써봐 어? 방수 될거 같애? 야 이거 도면이 물이 고여있어 이거 어? 그리고 나오네 레드불 베라리 그리고 로스바그 마사부터스 해빌톤 배로드 페레즈입니다. 구글이 됩니다. 퀄리 굉장히 좋았고 레이스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도 목표는 포인트권으로 목표를 잡고요. 다만 싱가포르에서 4등 굉장히 좋은 등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어서 그 기세라고 하죠 참고로 싱가포르 경기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하루에 투탕 하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레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 비가 하 아까 스타트 미스 해가지고 이거 한 바퀴 한 바퀴 도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지금 이걸 이거 지금 뒤에 이렇게 자꾸 붙어 달리잖아요 고속에서 여러분 진짜 안 보여요 이거 거짓말하라고 아마 시야 안 보일걸 앞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아 팝업 플레이로 보면 깔끔하다고 합니다 9시까지 괜찮아요 9시 반쯤 되어도 돼요 빨리 끝내고 프렉티스 보면서 밥 밥을 먹고 어 저는 밥을 먹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필이면 웹이네요 플랫 이거 빠른 속도로 붙으면 앞이 진짜 아예 안 보여 실제 거의 시야처럼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빨리 끝낼 거예요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지 밥 먹을 시간이 늘어나니까 리타 금지 헤헤헤 걸렸네 아 리타는 안 하죠 유튜브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타는 제가 안 하죠 매너 있죠 언제야 최선을 다하지 대충 하진 않아요 레이스를 한 경기 안 경기 다 그 소중한 경기이기 때문에 추화장을 진짜 열심히 해요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오우 잘해보자 화이팅 오우 기억나입 받을 빛 알다 걸어보 슬픔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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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잠깐만, 어우 잠시만요. 내가 그 설정을 내가 안 건드렸는데 보자 보자 아 설정을 내가 안 해놨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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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개만 해도 뜰 거예요. 텐맥스 님도 닉네임 강탈 당했나 보네. 질착 버튼이 없어요. 칵톡 풀친으로 이걸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저기가 안 됐어. 그거 다시 바꿀 수 있는데? 풀친이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하지 않을까 지금 질착 있어요? 질착 있나? 모르겠다. 시스템은 제가 잘 몰라서 알락 온다고? 몰라요. 어떻게 했는데? 뭐 하는 거 있나? 나도 몰라. 잘 알람 설정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트러블림이 잘 알려주세요. 나 달려야 되니까. 나 달려야 되니까. 여러분 알죠? 빗길에 달리는 거 어려운 거 알죠? 앞차들 빠른데? 그럼 집중해야 돼요. 세팅 좀 볼 시간이 없죠. 뭐 빨라 불리면 올 것처럼 하시네요. 다들 내가 다 알아. 알람 오면 제목 보고 안 오잖아. 알람 보고 제목에 영웅전설 이런 거 적혀있으면 뭐야 영웅전설하네? 안 가야지. 알람에 F1 적혀있으면 어? F1하는구나. 아 이거 한 10분 뒤에 가면 어디 있구나. 어? 다 알아 그냥. 어? 모르겠지? 어? 방금 시작했네? 사람들 많이 왔나? 별로 없네? 좀 따야지. 까먹어. 아. 아. 군령도 재밌었지. 네. 그것도. 텐자 타임 와서. 자동차 게임하면. 여군전설이나 궁전제 이런거 하니까 무슨 아니 조원컵 나도 그런 게임을 하냐고 뭐야 아니 피 안 그치는데 뭘 피트하래 이거는 상황을 보고 갑시다 딴 차 들어가면 들어가구 저 절대 믿으면 안돼 저 저 디렉터 불화장이야 셋 인터미디언 맞는 것 같다 다 들어오네 어디야 체킹이 어디야 아 체킹이 어딘지 몰라서 아 체킹이 어딘지 몰랐어 로스 엄청 봤는데 아 인터잖아 인터 어 2.6차 좋다 웨야우 와우 연결은 더 빨랐어 굿잡 칭찬해도 칭찬해 숙소로 너구만 칭찬 했는데 숙소로 하네요 a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켜 어이 느린둥차가 아 아 무슨 아 그런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연기입니다 게임하면서 왜 짜증내요 재밌는데 짜증나는 척 다 연기하는거야 원래 이렇게 한거야 원래 방금 이렇게 한거야 어 좀 조금 더 어 과대포장하고 약간 그 질소처럼 빠져내든 질소처럼 어 조금 더 격하게 좀 더 더 이렇게 어 내용목은 요만큼인데 원래 과대포장하고 하는거야 아 아 평소에 욕을 안해요 저는 아 내가 군대에서도 욕을 안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거는 이 새끼들은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뭐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 내가 무슨하는지 모르니까 뭐라 그랬잖아 에잇 바보들아 뭐라 어 뭐지 화를 들었는데 어 어 한글패치 됐나 이거 화를 삐진거 아니야 잠깐만 어 핵패치기 아니야 아 야 까만 어너스탠드 했는데 어 한글패치인가 어 한글패치인가 이 정도 영어는 한글 어 미안하네 갑자기 잘했는데 아까 잘했는데 아 아 ... ... ... ... ... 열심히 외국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방송을 안해 이제 방송 여러 경기 하니까 방송을 알아 말해야 하니까 다 됐어 뭐가 노잼인데 지금 다들 격차가 지금 이런 게 모르니까 이런 거야 무지하니까 지금 타임 차이가 계속 간당간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뒷차원의 간격 간격이 지금 이 간격이 좁혀지느냐 벌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하 진짜 그저 뭐 가까이 배틀해야 재밌고 아니야 좀 더 크게 보고 넓게 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크게 봐야 돼요 넌 크게 될 아이잖아 크게 크게 봐 거시적으로 보라고 상황을 미시적인 걸로 보지 말고 어? 왜 자꾸 미시적인 걸 자꾸 자꾸 왜 도라벨 메이커 팀이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 다 가고 고마워요 넌 크게 될 아이야 목공령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참는다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는다 아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욕은 아니지 아니 욕은 안 하지 내가 어떻게 욕을 해 욕을 안 해요 넌 크게 될 아이야 크게 될 아이야 진짜 내가 할 말은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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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초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데 지금 1.8초였죠 아까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따라 붙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씁시다 일로 1.8초 1.8초 어 집중 좀 해야 되겠네 잘하면 이게 잡힐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니카도가 진짜 내가 잘하면 진짜 내가 잘하면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예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매우 끝나고 할겁니다 내 팀이 지금 안들어가 있어서 0.4초 잡았죠 이것으로 미스2와 미스3는 0.4초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거 알 수 있죠 이런것도 유추가 빠르게 빨리 해야되요 웹사항에서 미스3랑 2는 0.4초 정도 몇 타입 차이가 나니까 내가 좀 세바퀴까지 연료가 남아있고 따라가면 붙일숨있다 사람이 빗길은 조심성이 많으면 되요 욕심 안부리고 빗길 달리는 팁은 간을 잘 보면 되요 어 여기 큰 팁이다 간을 잘 보면 되요 빗길은 수를 좀 밟아보보고 어? 아니다 싶으면 떼고 하하 넌 크게 참 크게 될 아니다 진짜 뭐야? 시키니까 들어갑시다 타임 남았나? 몰라 시키니까 들어갔어 뭐야 왜 타임 못 끼지? 잠깐만! 설마! 설마 나는! X됐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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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크크 세 하하하하 세 미디움 타이어 하하하하 무슨 짓을 한거지? 하하하하 아 라디오가 늦게 나왔어 히람 علي 히람더가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되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왜 따라잡았지 그면 저거 왜이래 여기로 남겼어야 됐어 그면 드라이 상황이면 이틀 뽑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요 아 재미고 나발이고 이거 아니야 아 야 이거를 이거 최소 4등인데 폭스 있으래 뭐지? 아 나 진짜 멍청했다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이렇게 멍청했지 이번에 어?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말레이시아 하하하하하 야아 조졌다 하드껴야 돼? 하하하 세트 하드 세트 하드 타요 하핳 아 늦게야 되나 을 자체밖에 못 달리나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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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밌들 airports 하 Dieser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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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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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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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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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뒷랩 복수 뒷랩 복수 뒷랩 확신이 섰다 깨끗했다 복수 뒷랩 복수 뒷랩 복수 뒷랩 복수 뒷랩 섰다 섰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른다, 지-른-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14등 부기긴 한데, 하면 빠지니까 13등 높기 2.8초, 11등 5,5도 더 finns 10등, 10등 probl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못 쳐. 안녕. 8.4 seconds. They're on old hearts.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The time last lap was a 1 minute 38.6. 와 차이 녹네 안될같은데 아까 0.8초 출수한게 컸다 어때? 많이 넘었다 드라이밍 프론트 몰타스는 곧! 6.8초 7.8초 7.8초 오르렛 핫 1.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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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초 3.39초 2.39초 3.39초 드라이버 인 프론트 30초가 아 안될까네 랩당 1초밖에 안돼요 1초도 안되네 2초도 안될까네 3초도 안될까네 그래도 이 작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나랑 저랑 하나가 됐다는게 기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저의 편이었네요 만족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어 다시 우리 편안돼 에이 친대래들 에이 만족핍니다 네, 무조건 피트하는 게 맞았는데 미디움 끼기에는 좀 아쉽고 해가지고 소프트로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나? 아, 그 타이어 중간에 20초가 벙긴 20초 넘거든요 손해가 거의 한 30초 이상 하게 봤을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30초 30초야 거의 3초짜리야 아, 여기 타이어 아까랑 비슷한 아무것도 있잖아 더 버틸 수가 없었어 더 일찍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하드로 달렸으면 됐을 거예요 하드로 안 달리는데 아니지 하드 넣었으면 이건 그대로 넘겼을 거야 — 밋 lon 아 여기 4등 진짜 아깝다 30초 차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4등거렸을거야 아마 거의 한 30초 최소 20초에서 아 진짜 달림까지 하면 거의 3초 25초에서 한 30초 손해봤거든요 25에서 한 30초 정도 손해봤는데 어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8등 마무리 했고 8등도 나쁜 진짜 나쁜 등수가 아니에요 어 완전 칼만한 등수인데 중간에 그 실수 피실수한게 좀 치명적이었다 지금 요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자 어쨌거나 아 지금 거의 포디움껍 그러니까 비슷하게 달렸으니까 이런건 좀 아쉽네요 아 내가 왜그랬을까 방송 필요없는데 나는 이거 순위가 욕심인데 아니 앞에 차가 들어가길래 들어갔는데 그 메세지를 안 바꿨어 나는 니가 끝인지 몰랐어 진짜 어 인터타이어가 다 돼서 더 끼나 그래도 따라 들어가야지 이 생각하고 몽때리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그만 들어가는 순간 옆에 그 빠른 피트 앞쪽에 있는 피트에서 흰색 타이어를 본 순간 터졌어 흰색 타이어를 본순간 오! 드라이구나 저게 30초면 17초 차이거든요 그러면 딱 6등이네 6등 키미카인 잡히고 3초 빼면 6등을 했던 거예요 6등 윌리엄스는 잡았어 그러니까 6등이 6등 그죠? 어 어 좀 아쉽네요 그래도 랩타임도 최고랩 뭐 베스트 랩 최대한 찍어봤고 마지막에 한번 푸싱 하드 한번 해봤는데 뭐 팀메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붙었으니까 뭐 9그리드 출발해서 8그리드 한 거니까 일단 전혀 그 손해본 것도 아니고 잘했어요 유일한 5점이라면 포스탑한 거 유일한 5점이라면 포스탑한 것만 제외하고는 뭐 잘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거나 예 10등 순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컨스는 조금 더 점수를 올려서 어 이제 6등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말레이시아 마무리합니다